국내 연구진이 큰 힘부터 미세한 압력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는 3차원 촉각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기초과학연구원과 연세대 등 공동연구팀은 압력을 측정해 세포의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는 촉각인식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압력에 따라 두께가 변하는 물질을 이용해 센서를 만들고 이들을 서로 간섭 없이 조밀하게 배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실제로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면적에 센서 400개를 배열해 시험한 결과 몸무게 50kg인 사람이 반지름 1cm의 굽이 달린 구두를 신었을 때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사람의 심장세포 하나가 박동할 때의 압력이 구두 굽으로 밟는 힘보다 만 배 정도 미세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심장박동과 혈압 등을 관찰하는 질병진단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팀의 연구HS